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립3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한번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립3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건축을 한 번도 안해보고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기에 다소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집을 짓기 전에 좀 검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플립3를 검색을 해서 대충 이미지를 봐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빌드를 검색해서 대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기를 대략 잡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이따가 대충 정해보고 크기를 대충 봐봐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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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플립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